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문서 16장 3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문서 16장 3절 말씀 아-멘 친구들의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해봐 친구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내일 또 만나 안녕 고마워요 안녕 t